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옆에 사람 형제님들 손을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이 좀 더 화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씩은 하지 말고 형제님은 형제님은 행복자에요 그 다음에 나는 행복자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일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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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잘 치는 것을 가르쳐줄라구요 자 우리 한번 박수 세번만 시작 3번 시작 지금부터 음악이 나오면 복사님이 이렇게 하는대로 여러분은 치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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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박수 터뜨리로 시작 1번 2번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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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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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4번 동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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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라 아 아 아 아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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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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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아름다운 세상에 흥믄왔던 동동 멋지게 사랑 아 동동 동동 어리 아리 아리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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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상 스토리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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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3, 1 3, 2, 3 3, 2, 3 1, 2, 3 1, 2, 2 2, 3 2, 3 3 4 2, 3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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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컷! 오케이! 워치에 사아가 오세에 워치에 사아가 오세에 1, 2, 3